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제발 가자. 와 좀 가자 제발. 왜 그러냐. 아 첫 경기야 첫 경기. 너무 텐션이 높잖아 지금 첫 경기부터. 아 첫 경기 형들 왜 이리 넘게 하냐. 오케이 오케이. 다 끝났어. 오케이. 다음 경기 끝내드립니다 여러분들. 다음 경기 끝났어요. 가자. 어 샷건 치면 안 돼. 그래서 난 캠을 치잖아. 난 샷건을 샷건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캠을 치잖아. 캠을. 몰라 샷건 치면 정질해요. Давай차. 으Comm롱롱끄 supporting adjustedness. 으으읏. 여기로 오기 야기 응. 그걸로 감춰가면서 살짝 얄게 드림프트. 그응. 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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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만. 덤벼라 끙끙이. 덤벼라 끙끙이. 덤벼라 끙 labori 덤벼라 끙끙이. 언 음 ruling 얘기 Greste. Legion X3 오케이. 빠트려. 아 갈라니에 검은색깔 페인트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미쳐냐 와우 오케이 오케이 빠뜨려 깨어어어 아씨 네 저 뜨는거 보여줄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일단 한번 피했죠? 피하고 또 미사일 날랑 헤이크 해주고 피하고 여기로 헤이크 해주고 떨구고 부서 써서 떨구고 부서 써서 오케이 뚫었어 근데 게임 끝났어요? 자 또 신규 카트라이다 방송 비즈기기 때문에 텔포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맞죠? 설명 한번 빠르게 해드릴게요 텔포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간이동을 해요 이 맵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이렇게 맵이 있어요 만약에 맵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출발 지점이야 돌아가 막 달리죠 달리죠 달리는데 여기서 막자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막아요 근데 보통은 한바퀴당 막자가 한번밖에 못 막아 근데 여기서 한번 막고 다시 순간이동을 해갖고 요쯤에 와요 그래갖고 다시 또 두번을 막아요 두번을 막고 또 다시 요기 순간이동해 그래갖고 한바퀴당 한 세번을 막을 수 있어 오케이? 대충 이렇습니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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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 아아 진짜 잘한다 애들 아 출부 졸라 느리다 진이 남편 밖을 총 뒷기만개 가시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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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